민동산 발부덕에서 민동산에서 어렵게 어렵게 키운 산행산 용기형 건강을 위해 먹어볼까? 근데 이거 제가 먹어도 될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또 정석이가 제 건강을 위해서도 챙겨줬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까?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이네요 오래 씻고 먹어볼까? 원래 입에도 쓴게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쓰진 않아요 슬슬한게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 갑자기 형 혈색이 좋아진거 같은데 벌써 막 돌아오는거 같은데 형성아 잘 먹을게 감사히 뭐 집이 쫙 나오는게 소주 100번짜리인데 큰일났네 소주에 넣었으면 한천병 먹을 수 있는데 맞죠? 나중에 소주에 다가가서 오겠습니다 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좋다고 그러네요 오래 씹겠습니다 민배우님의 사냥삼 먹어볼까 였습니다 어 어어 아 아 또 으